넷이 하나 되어 재도전하는 마음 등반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? 아니요? 그냥 나는 두 클랩만 해보고 싶어 저 위에? 응 그럼 일피치는 빨리 돌파하겠다? 일피치 가망 없어 가면 다행이다 진짜 나 진짜 힘들게 갔었던 기억밖에 안 나 3대1 좀 배우자 우리 한번 해보자 위에 가서 나 가망 없잖아? 내 소리 질렀게 사태 나 문 다 어떻게 하는지 과연 몇 번만에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기대해봅니다 자 우리의 계획은 오, 웬, 웬, 오였고요 웬, 오, 오, 웬이었다 미안 웬, 오, 오까지 했고요 웬 나갑니다 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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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영어 기특하냐 얼굴에 잘 떨렸어 오늘의 마지막 다섯번 앙주 극혐 앙주 극혐 그런 데는 안 껴도 돼 앙주 극혐 앙주 좋은데 진짜 작긴 작아 헐 성탄이지 탄필치 출발 똥자루가 무거워 보입니다 똥자루가 무거워 보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볼트가 없나요? 그럼 확보물을 쳐주세요 숨은 벽 정상에서 보이는 인수봉 몇 명 있고요 오 거기 앉을 수 있어 여기? 칩리 칩리다 근데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 들어갈 수 없겠지? 여기까지? 어 손이 너무 떨린다 수정증 있으세요? 아 없는데 왜 그러죠 수정증은 내가 있는데 아 아 냉수 세탁 오고 있다 스멀스멀스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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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래 이거 뭔데? 왜 이렇게 힘들어? 괜찮아 민지야? 짠팔이라며 여기 막 이쪽인가 이틀재밍한 나의 불쌍한 손이여 이렇게 팅팅 붙다니 통통해졌네 통통해졌네 통통 그에 반해 지은이 손은 안통통 원래 통통 손이 원래 네모예요 바위와의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흐흫 아 샤베어 훌륭한 것 같아 진실 이빨 두개밖에 없어 보여 무슨 기술이야 그거는? 이거 엄청 엄청 힘을 아낄 것 같은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들어가 진짜 잘 안내 잘 안내는데 여기서는 어디집어? 안해 그냥 몸을 계속 이렇게 하나도 안내려 이게 야 이거 내 스킬이다 기술인 희아 안해 희지야 너 핸드폰 진짜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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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설탕 자세히 감사합니다.